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무튼 이번 6월 28일 인천연수궐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정거물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놓칠 수 있지만 이 인쇄인가 아니면 프린터인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인쇄 문제에 대해서 샤인 리님은 무척 두려울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굉장히 두려울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박이님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는 바로 종이 무게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종이 무게로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100g을 썼는데 부주익은 아니면 의사소통상에서 문제건 간에 150g 모조지를 쓴 겁니다. 앱슨 프린트용은 100g입니다. 손창 L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150g이면 엄청 두껍습니다. 100g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두 가지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맥스님 같은 경우는 접은 자욱이 저절로 퍼지는 형상기억의 투표용지를 보여주려고 두꺼운 용지를 새로 인시해서 집어넣은 모양입니다. 어쩌면 머리 나쁜 사람들은 범죄도 저렇게 어설프게 해서 결국은 들통이 나고 맙니다. 참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빳빳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선관위 관계자들이 형상기억용지 운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쨌든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상의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치밀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엉성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의 속내를 제 자신의 속속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라 아주 단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웬만한 것은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독 150g짜리 모조지로 그리고 그것도 인쇄된 사전투표지로 이를 행한 것은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기가 여간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0g의 인쇄된 사전투표지에 대해서는 인쇄나 종이 등의 조예가 깊은 분들의 의견을 구했는데 6월 29일 재금표에 대한 진단과 전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투표용지의 구격은 모두 다 100g 모조지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출력물도 100g 롤 용지를 사용하고 또한 당일 투표지도 100g 모조지를 가지고 아마 인쇄를 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어떤 분들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사전투표지는 좀 얇고 당일투표지는 두껍기 때문에 무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분도 계시지만 두 개가 모두 다 100g입니다. 당일투표지 그리고 사전투표지. 그렇기 때문에 150g 모조지를 가지고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투표함에 바로 2차 조작 단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법원 제출용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대량 투입한 것은 정말 이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일이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 알림방이라는 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사기에서도 용지가 너무 두꺼우면 용지 카세트에서 피딩이 잘 안되고 계속해서 걸림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표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개표기는 아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걸림현상 그러니까 에러가 특히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재금표 과정에서 유독 사전투표지가 일반적으로 분당 100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데 당일 투표지 같은 경우는 40매까지 뚝 떨어지게 된 40%까지 뚝 떨어지게 된 것은 아무래도 150g 용지 바빠단 신권 같은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차르트 님 같은 경우는 투표용지가 두꺼워서 아마도 계속 그렇게 걸림현상이 발생하고 투표지 분류기의 오작동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한 장씩 인식하도록 기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150g짜리가 들어오니까 두 장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인식해서 자꾸 걸리는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진단을 제시한 분도 계시고 그 다음 DHU님 같은 경우는 집회 개수기에서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걸림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신권문금을 뜯어서 처음 개수할 때 자주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거의 비슷한 현상이 바로 투표지 분류기에서 사전투표지에 신권처럼 생긴 것이 투입되니까 계속해서 걸림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NAMIC 나밍 님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복사지가 80이 아닌 70g 그런 싸구리를 사용하게 되면 금세 눈치를 채게 됩니다. 150g이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0g짜리하고 150g짜리 투표용지 모조분 견본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만져만 봐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50g 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라는 이야기죠. YW송 님 같은 경우는 100g 모조지와 150g 모조지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딱 쳐다보기만 하더라도 대부분 또 만져보기만 하더라도 대부분 변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 K6 님 같은 경우는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격이라는 것은 종이에 평량까지 지정되는 상황인데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100g을 써야 되는데 150g을 그냥 사용해버렸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잔허 님 같은 경우는 A4 복사용지 70g과 80g도 슬쩍 만져보거나 비춰보면 금방 차이가 느껴집니다. 100g과 150g은 두께보다 차이가 납니다. 이건 참 어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호식아님 같은 경우는 정상투표지와 위조지표지에 100장씩을 모아놓으면 그리고 또 무게와 두께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부정성 검증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증거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대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일에 한국의 인쇄업소에 계셨던 것 같으면 투표용지 인쇄를 처음 맞더라도 대개 업계 간행이라는 것이 100g짜리 모조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정도는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150g을 썼느냐. 그것은 앞에 방송에서도 한 번 강조했지만 한국에서 100g 모조지는 중국의 임쇄업체에서는 150g 모조지로 받아들인다. 그만큼 중국이 종이가 두텁게 사용한다. 이 점을 한 분이 제보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정보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또 이제 한 분 예를 들면 서석와이님 같은 경우는 종이 100g과 150g은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촉감이 거의 두 배로 느껴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인쇄업자가 아무리 바보라도 이 정도 실수를 하기는 어려워 보일 지경입니다. 촉감이 아무리 둔해도 100g과 150g은 초보자조차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를 사용했다는 것이 왠지 믿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이번에 2차 조작을 단행한 사람들이 바로 범망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한국의 100g 모조지는 통상 중국에서는 150g 모조지라고 그렇게 간주됩니다. 우리보다도 중국이 훨씬 더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신문사 출신입니다. 정제비님입니다. 인쇄 전문가들이 보면 대개 신문은 55g에서 57g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쇄 전문가들이 보면 100g과 150g은 육안으로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말 참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공세가 시작이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자꾸 이렇게 나무라는데 관계된 사람들은 일체의 입을 열지 않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쪽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sek님이 586세대에 속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총학생회장 선거 때를 제가 떠올리게 되면 정말 지저분해서 뭐라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들은 웬만한 것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정말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위변조하고 속임 쓰는 것은 그 586이 젊은 날에 총학선거에서도 많이 관찰했다는 그런 의견을 또 제시하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종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종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